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. 저 홍진영이 대한민국 선수단과 평창올림픽 세계인의 축제를 응원합니다. 화이팅! 저 박기용이 대한민국 선수단과 평창올림픽 세계인의 축제를 응원합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 고나은입니다. 안녕하세요 모델 한유민입니다. 안녕하세요 배우 오수하입니다. 안녕하세요 지소연입니다. 저 지소연이 저 승희가 저 고나은이 대한민국 선수단과 평창동계올림픽 세계인의 축제를 응원합니다.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! 안녕하세요 모델기용 배우 살림하는 남자들 김수현입니다. 평창동계올림픽 세계인의 축제 평화의 재전을 응원합니다. 화이팅! 평창올림픽에 출전하시는 모든 선수분들 다치지 않고 몸 건강히 화이팅하시길 바랄게요. 화이팅! 안녕하세요 NCI입니다. 드디어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에 닿아왔습니다. 저 NCI도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분들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.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가수 지성입니다. 평창동계올림픽 세계인의 축제 평화의 재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응원합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입니다. 평창동계올림픽 세계인의 축제 평화의 재전을 응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